그러니까 예전 인경 씨도 인경 씨고, 지금 변한 인경 씨도 인경 씨인데, 그냥 내 문제인 것 같아요. 내가 진정으로 인경 씨를 좋아한 건지,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인경 씨를 좋아한 건지. 모르겠어요, 그냥. 저한테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주려던 건 두고 갈게요. 이걸로? 주차장에 있습니다. 이걸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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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트럭 안 할 건데요? 커피트럭을 꿈이라고 하기에는 멋지고 폼 나는 일들이 많더라고. 이 바람에 질려 흘러가는 저 구름처럼 후건짐을 내려놓은 채 잠을 들고 싶어 따스히 브라이데이